여러분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3부 미국 조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우석입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1부 시간에 우리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과 과연 본부장님의 엔젤 별명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 유래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어 답이 나왔습니까? 우리 정프로님의 재미없는 개그도 우리 엔젤처럼 잘 받아주신다. 그래서 장엔젤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하시던데요. 그렇습니까? 정프로님의 개그를 제가 웃어줬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정프로님의 개그를 잘 안 봐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엔젤님이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럼 얻을만 하네요. 농담이고요. 농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사실 정프로님의 개그가 그렇게 좀 와닿는 개그는 좀 아니니까요. 그럼 오늘 주제 좀 말씀해 주시죠. 오늘은 조금 중국이 올라오기 큰 폭으로 올라옵니다. 많이 올라왔다고. 조금 봤더니 진동닷컴, 알리허바가 한 9% 이상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시장이. 그다음에 아시아권 시장이 좋아서요. 오늘은 좀 부담이 없이 얘기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미국이 얘기할 때 미국이 너무 세지 않습니까? 아니 정신없어요. 약간 죄송했는데 오늘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제목은 세 가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나스닥 뉴욕 중간 거래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거고요. 화이자 백신에 대한 정식 승인의 의미가 어떤 건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또 오늘자 골드막사스가 얘기한 건데요. 파워렛 잭슨에서 어떤 말을 할지까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서 오셨나요? 저걸 어떻게 벌써 알고. 그러니까요. 제목이 진짜 이거였습니다. 제목이 벌써 알고 저기 적어놓으셨네요. 내일 뉴스 이런 거가 되겠죠. 내일의 뉴스를 미리 알려주는. 그만큼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너무 뻔하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끝난 거를 제가 볼 건데요. 여러분들 딱 다섯 가지만 보시면 어제 시장의 흐름은 끝납니다. 1번. 1번이 뭐냐면 반도체가 어제 셌다. 반도체 접종 지수가 한 2, 3%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요. 오랜만에 센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어제 차트인 거죠? 네. 어제 겁니다. 어제 건데 엔비디아가 1등입니다. 전 엔비디아 보면서 장보문장님이 생각났습니다. 아니 엔비디아가 어떻게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나요? 정말 장대 항복을 만들어왔던데? 뭐 특별히 더 호자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불이 붙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현금은 쓰레기다. 이제서야 그 말이 나옵니까? 한국에서는 그 말 나온 지 한 2년 된 것 같은데요?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많이 나왔고요. 현금은 쓰레기다. 많이 나오니까 그만큼 많이 사고 있는 건데 사실 엔비디아는 어떤 추세의 한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추세가 있고 원래 그런 거에 많이 달라붙거든요. 그런데 호자가 특별한 호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서 상당히 의아하지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ARM에 대한 인수가 약간의 조금 연구해서 연밀히 조사하겠다고 하면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 연인 올라가는 그런 모습 특히 올라가는 폭이 보통 5%씩 올라갑니다. 아니 이게 중국 기업인가 하고 생각될 정도로 변동성 있게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 큰 기업이 5%가 뛰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 한번 질문을 해 주십시오. 지금도 사야 되는 건지 한번 아 엔비디아요? 쉽습니다. 보면 엔비디아 지금 사야 됩니까? 지금도 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사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무섭던데요. 아니 실적을 본다고 그러면 물론 이제 아 그건 있죠. 실적 감안하면 제가 생각하여 계산을 해보면 한 2년 반 정도가 되면 2배 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속도가 너무 빨라서 나중에 조금 천천히 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사시면 좋은데 많은 분들이 오늘 사냐 내일 사냐 환율이 얼마에 사냐 물어보시는데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냥 사면 된다? 그냥 사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빚을 대서 산다든지 아니면 내 전 재산이 1억인데 다 산다든지 이런 걸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적정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그러면 사도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포트폴리오에 편입해 있는 게 좋다 비중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아마 그 말씀 우리 슈카님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저는 포트폴리오 얘기를 매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은 뭐냐면요.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6일 동안 빠지다가 7일째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엑스모빌, 쉐보룸 같은 기업들도 역시 되게 많이 매수하지 않는 업종이거든요. 그런데 늘 얘기하지만 반드시 10개 이상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하나 정도의 에너지를 가져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번이 뭐냐면요. 여기 있는 게 뭐냐면 여행 관련주입니다. 올랐네요. 카지노, 크루즈, 호텔 이런 것들인데 다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걸 도와준 기업이 하나 있는데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화이저가 다 이거 다 도와준 거예요. 어제의 헤드라인 개사가 뭐냐면 화이저가 사람도 살리고 주식까지 살렸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람도 살리고 주식까지 살리는 그런 모습은 왜 그러냐면 어제 약간 눌려있던 에너지라든지 눌려있던 여행 관련주를 다시 튀어오르게 만든 요인이 화이저인데 화이저 정식 승인이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올라왔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은 아마존인데 이게 왜 있을까요? 아마존이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존이 드디어 어제 자료에서 오늘 아침이죠. 종가상 YTD 기준 올해죠. 드디어 플러스로 반지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제 이거는 칭찬해야 될 게 아니라 지금 남들은 축제고 연간 최고고 그러는데 이제 YTD 플러스 0% 0.24% 0.24% 다시 얘기하지만 어차피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너무 장이 세고 종목이 다 비싸다 보니까 조금 덜 갈 종목을 많이 찾거든요. 제가 서서히 아마존으로 눈이 오는 거 아닌가 어제 한 2%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이 오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5번인데 테슬라가 왜냐면 테슬라 역시 YTD 기준 0.09%로 간신히 플러스로 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았는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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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초 이제 올해 이제 올해 플러스 반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과 테슬라가 막차를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사실은 치과 쪽에 상위 종목 얘네가 올라가주면 다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스포트 역시 사상 최고치 구글 다 전부 다 사상 최고치 아닙니까? 이게 약간 처졌는데 일단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십니까? 넷플리스가 7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게 어느 순간에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 기사가 없습니다. 워낙 부진해서 관심에서도 접었는데 접었고 그다음에 투자의 상향도 없고 목표주가 상향도 없고 실적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호자가 그냥 기사가 아무것도 없는데 올라온 겁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은 쫙 펼쳐놓고요. 많은 분들이 어떤 게 덜 갔지 덜 간 놈 찾는 찾는 거죠. 그래서 넷플리스가 일단 약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게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더 달라붙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지금은 어차피 넷플리스는 다 검증된 기업이잖아요. 아마존 역시 똑같은 기업이다 보니까 그냥 언제 살지만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이 약간 살 때가 아닌가 싶어서 많은 분들이 매석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7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제가 보기에 넷플리스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런 것까지 기업을 통하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플리스 그러면 최근에 좀 부진한 기업들 아마존도 그렇고 좀 부진한 기업들 부진한 기업이죠. 아마존은 일단은 이커머스에 대한 매출이 약간 둔화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거고 넷플리스는 디즈니 플러스 쫓기는 그런 모습 보이고 부진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부진한 걸 떠나서 기본하는 기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고 있는 건데 다만 시점을 지금 보는 것들은 워낙 많이 올라가는 종류이 많다 보니까 빠진 거 고르면서 일단 고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S&P500이 쉬운 번째 사상치고치를 어제 갔고요. 쉬운 번째요? 50번째. 그것도 세고 계시는 봉장률도 대단하십니다. 그다음에 나스닥이 28번째 사상치고치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이 강한 모습이 진행되는 동안에 S&P500에 있는 전체 공매도 비중이 역대급 체제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 공매도 때리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1.5%인데 사실 지금 공매도 치면 잘못하면 집에 가야 됩니다. 진짜 가야 됩니다. 진짜로. 진짜 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 저한테 많은 분들이 공매도 얘기하시면서 질문 나오는 건데 첫 번 질문이 뭐냐면 본부장님 엔비디아 살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걸 제가 3년 동안 받은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제가 또 뒤에 있어 지금 최근에 공매도 극감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 공매도 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공매도 치는 게 희한하시면 주식 사는 것도 그냥 사시면 되잖아요. 지금 공매도 치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공매도 치는 건 되게 바보 같다 생각하시는데 다만 주식을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살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기는 무섭죠. 이해합니다. 공매도 더 무섭죠. 지금 공매도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롱입니까? 쇼십니까? 물어보면 솔직히 쇼스는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롱인데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언제 사야 되나 재고 계시는데 어차피 주식은 그냥 사는 게 가장 빠른 게 오늘 당사하는 게 좋은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 정말 트레이딩 하우스에서 공매도를 치는 분들은 정말 강심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무모하죠. 제가 짧은 경험이지만 시장이 올라갈 때 수익을 못 내는 사람이 무조건 해고 1순위거든요. 그렇죠. 시장이 밀릴 때는 그래 밀리니까 너 돈 못 버는 거 이해한다 이렇게 되는데 시장이 빨간색일 때 죄송합니다. 공매도 때렸습니다. 이러면 집에 그냥 집에 가야 됩니다. 가라. 너 돈을 도대체 언제 먹냐. 밀리면 못 벌고 빨간색도 못 벌고 집에 가라가 되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공매도가 못하니까 그래서 속된 말로 풋돌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풋돌이? 떨어지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쇼돌이 쇼돌이도 있고 그런 분들이 미국에서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안됩니다. 워낙 세기 때문에 죽고요. 그 다음에 잠깐 벌지만 꾸준히 가게 되면 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반드시 우리가 어차피는 안 되지만 혹시 되더라도 공매도는 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1번 2번 3번 4번의 내용을 볼 건데 이게 뭐냐면요. 핫스팟 미국에 있는 핫스팟 지역인데요. 코로나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의 모습입니다. 코로나 핫스팟 핫스팟인데 플로리다가 보시면 딱 끝에 꺾였죠. 1, 2번이 플로리다입니다. 꺾였죠. 그 다음에 알라바마가 역시 꺾였죠. 2번 꺾였고요. 그 다음에 루제나가 지금 현재 꺾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미시피까지 꺾이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핫스팟 4군데가 고점대에 밀리고 있다. 주가가 아니고요. 코로나 확진자가 확진자가 지금은 아까 얘기했지만 화이자가 올라온 것도 있지만 화이자가 승인받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지역 4군데에서 꺾이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조금 더 완화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합치면 아직까지 증가하는 폭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이 감소하면서 약간 좀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올라온 거에 일조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제가 이제 플로리아든지 이런 데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여기 사진을 보니까 막 되게 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해변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람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 마스크를 쓴 분들과 안 쓴 분도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안 걸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뭐 그런 거야 그분들의 얘기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꺾겠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로나가 다시 한 번 확산되면서 아까 빠졌던 걸 같이 볼 건데요. 가장 많이 빠진 게 유가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가 지금 60불대로 다시 고점대비 20%가 빠지면서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행히 최근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델타 배율이 커진다 그러면 에너지 소비에 대한 부분이 감소할 거니까 당연히 빠지는 게 당연한 건데 어쨌거나 글쎄요. 유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못합니다. 슈카님 하십니까? 저는 유가는 잘 안 쳐다봅니다. 못하기 때문에 그냥 뭐 저희가 감안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엑스모빌, 쉐브론 같은 기업들은 꼭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엑스모빌이나 쉐브론 그러면 친환경적이지 않고 대척점에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미 한 1년 전부터 쉐브론 홈페이지는요. 저 푸는 초원입니다. 들어가시면 녹색으로 도발해놨습니까? 물론 계속 바뀌지만 계속 주거하는 게 뭐냐면 녹색 관련한 기업이 아닌가 친환경 기업이 아닌가 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줍니다. 그다음에 엑스모빌은 아시겠지만 이사회에 계속해서 탄소중립물 예출하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결국에 목적은 뭐냐면 지금은 어쨌거나 석유로 돈을 벌지만 결국에 가고자 하는 게 친환경 업체죠. 누구만 달고 있는 내용이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아시겠지만 레거시 자동차 업체가 전기차를 만들 때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역시 지금까지는 석유 관련 기업이었지만 뭔가 친환경 쪽으로 가고자 하는 건 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진짜 변모할 때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걸 보고 투자하시는 거죠. 오히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엑스모빌 같은 건 특히나 아시겠지만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기름을 만들지만 다른 쪽에 있는 친환경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는 기업이니까 한번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제 배당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담을 받으시면서 참으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지금은 약간 참을 수 있는 구간이지만 제가 보기 한 연말 정도 되면 주가 한 단계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웨이인데요. 어웨이는 뭐냐면 여행 관련 ETF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행 가겠습니까? 안 되겠죠? 고점 대비 26%가 빠지면서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호텔부터 다양한 여행 관련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국내 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당연히겠죠. 어쨌거나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반대가는 딱 한번 조그맣게 양봉이 나왔는데 역시 화이자에 대한 기대감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거나 여행 관련 지금은 약간 죽을 수가 있지만 언젠가는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언젠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한번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자동차 업체인데 고점 대비 GM이 25%가 빠져 있고요. 포드가 22% 그다음에 토요타가 마이너스 9%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시 이것도 역시 델타 변이 때문에 직원들이 출근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산의 차질이 있는 거고요. 또 생산의 차질이 있는 게 모습이 뭐냐면 칩 부족 대비 또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역시 코로나에 대한 내용이 커지면서 주가가 빠진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일단은 유가라든지 아니면 여행 관련 자동차 업체가 좀 심하게 빠졌는데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건 달리 얘기하면 만약에 약간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 다시 올라오면 클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한번 보시라는 차원에서 가져온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섹터들을 이렇게 나열적으로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포드나 지행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지금 물론 전기차만 만들어서 돈을 벌겠냐 하시겠지만 어쨌거나 전기차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팔고 있고 그런 분을 본다고 그러면 좀 관심 가지면 좋은데 일단은 자동차 업체 하면 보통 테슬라 쪽으로 많이 관심 가지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GM이나 포드도 역시 올해 변모하는 그런 모습이 확연하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AI 데이 때 로봇 비슷한 사람이 나와서 춤을 추더라고요. 춤 한번 추더니 주가가 강하게 반대하는 걸 보고 그리고 이벤트 같은 것도 참 잘 이용하는 회사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게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람이었죠. 기계인가 했는데 사람이었죠. 저도 설명이 기계인 줄 알았습니다. 그걸 앞으로 목표하겠다는 얘기겠죠. 저도 봤습니다만 테슬라 이름이 테슬라봇입니까? 테슬라봇으로 나왔는데 춤을 좀 잘 췄으면 조금 더 멋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런데 하여간 로봇을 만나기 보다는 로봇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자기 전기체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한 가지 좀 걱정됐던 건 이렇게까지 로봇이 나오면 우리 3% 진행도 로봇이 가고 제자리 로봇이 간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지? 그 전에 그 전에 어딘가에 주주가 되어 있어야 했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무섭더라고요 생각하니까 진짜 끔찍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이자 바이온테크에 대한 백신 정식 승인에 대한 의미를 같이 볼 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신을 거부하는 31%의 국민들이 정식 승인한 백신은 맞겠다는 그런 약간의 얘기가 있대요. 그게 희한하네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정식 승인을 하나하나 하나 화이자 백신은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맞아서 어느 정도 확보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약간 이게 긴급이고 긴급은 뭔가 국가에서 강제를 하는 것 같고 정식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뭔가 민간에 넘겨준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좀 덜 강제적으로 한다는 어떤 느낌이 있어가지고 실제 알아봤더니 맞겠다. 이렇게 하면 맞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든 백신에 대한 많은 분들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요. 국가가 아닌 기업이나 단체에서 백신 접종이 용이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의사가 그냥 맞추는 겁니다. 딱 보고 슈카님 한 번 더 맞아야 될 것 같아 맞추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맞출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사실 미국 접종 중에서 56%가 화이자로 굉장히 인기래요. 미국은 선택할 수 있나요?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이 얘기를 해보니까 이 이야기는 모더나 아니면 화이자인데 화이자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많이 맞았다. 사실 이제 봤더니 맞고 난 다음에 어떤 그런 휴유증을 보는데 화이자가 거의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 지인이 제 지인이 북미에 있었는데 역시 화이자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이자를 맞았는데 그냥 맞고 나서 한 번은 괜찮았고 두 번째 약간 열이 났었는데 어차피하나 많은 분들이 화이자를 맞기 원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브랜드가 바뀌는데 브랜드가 이름이요 코미르나티라고 하는 코미르나티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화이자 백신의 이름이죠. 이걸 판매가 예정된다고 하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화이자 백신을 홍보할 수가 없었잖아요. 정식 승인된 게 아니니까 정식 승인되게 되면 TV 광고 때리고 우리 3%에 이렇게 광고를 내서 앞에 화이자 하나 화이자 하나 모더나 하나 이렇게 그렇고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좋습니다. 광고 단가 좋겠네요. 당연히 광고비가 들어가니까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일단은 모더나 같은 경우에 정식 승인이 9월 정도에 나온다니까 이것도 기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둘 다 나온 게 아니라 이번에는 화이자만 나온 거군요. 화이자만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 대중화에 큰 핵을 그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비판 여론이 있습니다. 비판 여론까지 보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백신의 1년에 2번 맞을 것이냐 3번이냐 아니면 4번이냐 아니면 그 이상이냐라는 거 아직까지 정부에서 최저계수를 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정하지 않고 만약에 그냥 민간에 넘겨주게 되면 민간에 많이 맞으면 하는 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에 너무 큰 자율성을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똑같이 또 한 번 파우치나 이런 부분들이 다 화이자한테 뭔가 받은 거 아니냐 도와주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일단은 글쎄요. 딱 정확하게 1년에 몇 번이다는 걸 정해주지 않으면 저희가 보통 독감도 1년에 한 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정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막 맞아서 이렇게 해서 뭔가 막 10번씩 맞고 독감 백신하고 코로나 백신하고 합쳐서 통합 백신으로 한 방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좋네요. 통합 백신 아이디어 좋지 않습니까? 진짜 좋네요. 한 번 맞으면 원샷이 끝나는 거 여러 가지를 그냥 여기다 반은 백신 넣고요. 반은 코로나가 넣어서 카케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맞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주사 양이 좀 되게 커지는데 뭐 좀 먹기도 하고 반은 먹고 반은 넣고 반은 넣고 반은 넣고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느낌상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여러번 하는 건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중국 기업은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제 말이죠. 어제 솔직히 빠지는 종목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미국 시장이에요? 어제 워낙 셌으니까 잔을 셌으니까 일부 중국 기업 다 올랐어요. 다 올랐기 때문에 빠진 게 없었는데 유독 사교육 업체만 어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사교육 업체가 빠질 곳이 있습니까? 있더라고요. 거기 이미 거의 지하실인데 거기서 또 아래가 있습니까? 그 질문은 그 멘트는 진짜 두 번 중인 멘트였습니다. 아니 뭐 굳이 파헨트가 빠졌네 뭐 이러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내려갔어요? 1등 기업인 신동반 교육기술 에듀적 이것도 역시 1.7달러인데 지금 어제 6% 넘게 빠지면서 고점대비 91%를 아 그것 참 그 없는 데를 또 때린다고 좀 넘어왔네요. TL 역시 이것도 4.80인데 주가가요 어제 6%가 빠지면서 고점대비 94%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가오투테크 에듀라고 하는 이 고TU 이거는 2.34인데 어제 좀 빠지면서 고점대비 98%가 빠져있는 해도 해도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거 GOTU는요 고점이 150달러였습니다. 150달러요? 150달러 주식이 2달러입니다. 2달러 차라리 상패를 하지 상패를 해도 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진짜 거짓말 안하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수수료가 더 나옵니다. 거래하면 수수료가 더 나올 수 있는 거래하면 수수료가 더 나올 정도까지 너무나 많이 빠진 거죠. 수수료가 아닌데 참 여전히 지금 사교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고 실제 이제 이게 주가가 왜 빠졌냐면 그러면 이제 웬만하면 뭐 좀 반항을 하거나 버튼을 해야 되는데 알아서 재산을 찾는다 지금 그러니까 이 모든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에 따르면서 살 방법을 찾고 있는데 별 방법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지금 저 기업의 오너분들이나 뭐 약간 CEO분들은 지금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안위를 살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확정이 좀 들긴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도 역시 좀 반등하면 좋은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차피 중국이 오늘 좋으니까 오늘 반등을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동방에 실적이 오늘 나오는데 저 위 중에서 91% 빠진 기업이 실적이 오늘 나옵니까? 오늘 실적 발표인데요. 실적이 아직까지 발표 안 했어요. 원래 장 시작 전이었거든요. 이게 이러다가 그냥 안 해버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제 이거를 빈칸에 비워놨는데 이거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 이거 가만 안 둡니다. 미국에서. 아 미국에서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지금 중국 기업이라도 발표를 안 했다는 거죠? 물론 중국 기업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는데 이게 에듀가 지금 안 하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파서 제가 갖고 온 건데 제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 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발표 안 했기 때문에 혹시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보시면 되고 참고로 실적은요. 주당 순위기 0.03이 예상치다. 근데 애매할 것 같긴 합니다. 너무 좋게 나와도 당국에 눈치가 보일 것 같고 중요한 건 못 사요. 잘 나와도. 잘 나와도 참. 못 사는 겁니다. 못 사고 그냥 보유하신 분들은 어차피 잘 나왔다 정도까지 보시면 좋은데 어차피 제가 보기에 실적이 잘 나와도 전망치가 어차피 어떤 규제 얘기하면서 안 좋을 거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리바운드를 해서 갖고 있는 분들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아니면 좀 줄여야 될 텐데 너무 일방적으로 저렇게 빠지니까. 91% 빠진 종목이 얼마나 반대는 걸까요? 2배 올라도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비니핀 부입부 형상에 나오고 있는 나스닥 지수를 같이 볼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 번 공포 탐욕 지수를 얘기할 때 잠깐 언급한 건데요. 전체 나스닥 지수에 있는 종목이 2500개 기업인데 지금 신저점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 350개로 팬데믹의 가장 많은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장이 센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쪽에 있는 신저점. 50이 신저점이죠. 지금 종목에서 350개라는 얘기는 거의 10% 이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게요. 팬데믹 이전에 보통 50개가 평균이었는데 7배가 커진 거예요. 쟤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저 기업들은 뭘 했길래? 여행 쪽이어서 그런가요? 제가 뜯어봤더니 철저하게 실적이 좋은 기업부터 돈이 가는 겁니다. 안 좋은 기업들 다 던지는 거예요. 안 좋은 기업들은 굳이 얘기하자면 신규 상장 종목이라든지 실적이 아직까지 적자를 보는 기업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되는 기업만 사는 겁니다. 쏠리는 쪽에만 쏠린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넷플리스는 왜 사냐? 기본 실적 하는 기업들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넷플리스는 아마존에는 주가가 재미없지만 기본하는 기업들. 그런데 기본도 안 되는 기업들은 버리는 거죠.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좋다고 함부로 찍으면 신저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철저하게 외면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때가 왔습니다. 때가 왔습니까? 네. 꼭 두부 파는 사람 같은데? 이거 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제가 어렸을 때 겨울에 이거 치면서 두부 파시거나 아니면 찹쌀떡 외치는 형님들 계셨는데 확실히 생각이 나네요. 아니 슈카 님이 그렇게 나이 그렇게 연장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보셨다고요? 봤습니다. 그럼 40대라는 얘기인데 그게 제 마음은 20대죠. 마음만 20대죠. 뭔가 마음은 20대인데 써 있는 것만 이상하게 써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식증시 좀 봐주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8월 24일 장시작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도 야구가 약간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출발 상황인데요. S&P500이 0.14% 플러스고요. 다우드 0.17% 플러스. 나스닥이 0.30% 플러스로 오늘도 나스닥이 좀 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3개 다 플러스다. 3개 다 플러스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끝나면 오늘은 S&P500이 51번째 나스닥이 29번째 사상 최고점에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무슨 누구 생일 지나는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최고점의 숫자가 올라가네요. 그래서 일단은 최근 10년 동안에 가장 많은 회수가 뭐였냐면 66번이었어요. 1년에 66번 최고점 찍은 때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2017년, 18년 때 그랬는데 하여간 그걸 경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요. 올해 아직 밤 조금 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한참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보고요. 나머지 준비된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출발 상황은 좋은 거니까요. 마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오르고 있다. 역시 오르고 있다. 아까 본 것처럼 나스닥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뉴욕증권거래소의 모습도 보기 전에 그럼 아까 나스닥 쪽에 있었던 우리가 많이 좋아하고 있는 ETF 5개를 같이 볼 건데요. ARKK 좋아하는 ETF 그렇죠. 좋아했던 ETF 그다음에 이것도 보시게 되면 보통 48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부 다 나스닥 종목이고요. 고점 대비 40%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MJ라고 하는 MJ가 뭐냐면요. 마리아나 관련 ETF입니다. 굉장히 좋아했던 거거든요. 역시 이것도 42%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KWEB가 뭐냐면 중국인 인터넷 기업인데 역시 61%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스펙 ETF죠. 역시 38%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 특히 또 ICLA라고 하는 신재생 에너지 ETF가 있거든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바이든이 당선될 때 청정에너지 쪽으로 굉장히 많이 매수했던 ETF거든요. 이것도 역시 32%가 빠져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있는 5개 ETF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4도 달러. 엄청나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스닥 종목이든 이게 포함된 ETF는 다 빠졌기 때문에 어쨌든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ARKK에 있는 종목들이 실적이 좋습니까? 뭐 있겠죠. 좋은 것도. 네. 우리 동영상은 뭔가 비전을 뭔가 비전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MJ 캐너비스 이거 별로 안 좋거든요. 마리아나 한때 또 막 휩쓸었는데 속마다 안 좋았네요. 그다음에 KW립이라고 하면 차이나 인터넷 별로 안 좋거든요. 규제 때문에. 또한 스펙이 이때부터 안 좋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철저하게 이렇게 안 좋아 보이는 거는 다 뺐다 자금을. 절대 차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실적이 좋은 기업 중에서 주가가 못 가는 걸 골라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고른다고 그러면. 전제는 그런 시장이다. 그런데 이미 테슬라까지 플러스 전환했고요. 아마존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점점점 없어지겠죠 더. 그런데 지금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찾아봐야 된다. 찾아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이번에는 뉴욕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뉴욕도 역시 종목이 2800개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신고점을 볼 건데 신고점이요. 지금 보면 올 여름에 5월에 550개 종목이 신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32개예요. 여름에 220개 지금 32개. 그 점을 다 요즘에 그렇게 센데도 넘긴 게 아니라 못 올라간 게 올라간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똑같이 엔비디하면 주구장창 사는 겁니다. 계속 당기는 거예요. 계속 이기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될 기업들만 딱 골라서 거기만 집중해서 하는 그런 게 나온다는 거죠. 갈롬이 가서 갈롬이 가는 거죠. 지수를 끌어올렸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계속 가는 종류가 뭐냐면 몇 가지만 얘기하면 어도비 어도비 어도비는요. 딱 최근 한 5개월 동안 보게 되면 찍어봐야 돼요. 하락 날짜를 몇 개지? 작아 봐야 된다. 거의 없어요.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가 엔비디아입니다. 그중에는 그런 것도 코스토크 같은 것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종목들이 되게 골라서 딱 센 것 막 골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좀 얄밉죠. 물론 엔비디아는 뉴욕 쪽의 걸소가 아니지만 이렇게 센 종류가 골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면 나머지 종류는 뭐냐 굉장히 소외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최근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도 내 포트폴리오나 내 주식이 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과 내 마음이 온도가 다를 수 있는 딱 그런 미국도 그런 시장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골드막사스가 얘기했던 파월이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입니까? 금요일이 언제죠? 내일 모레 글피에요?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글피에 내일 모레 뉴스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3일 이후의 글사를 같이 같이 보겠습니다. 27일 날 잭슨원에서 연설하는데요. 동부 시간 10시에 연설한다 합니다. 그런데 델타 변이 때문에 일단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게 온라인 진행한 자체가 상당히 델타 변이에 대한 아주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먼저 깔고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현재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델타 변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걸 고려해갖고요. 딱 이렇게 짧게 얘기했습니다. 11월 FNC 미팅에서 테이퍼를 공식 선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이번에 잭슨원 미팅에서는 그냥 어려워질 것 같아. 델타 변이기 때문에. 하지만 고용은 좋아지고 있어. 딱 이 정도 멘트. 저 11월에 선언할 것이다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니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는 건 아니고 이번에 별말이 없을 거다. 별말이 없을 것이고 그럼 언제 시작하는 거냐면 11월에 FNC 미팅에서 테이퍼링을 선언한다. 공식적으로. 예상은 10월이었는데 한 달 뒤로 갔네요. 네. 한 달 더 뒤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의 얘기는 뭐냐면 델타 변이는 충분히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기사 봤더니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코로나19는 아시죠? 코로나19이 지금 저희 그거 아닙니까? 델타 변이? 원래대로 하자면 그렇게 되겠죠. 코로나22가 또 있더라고요. 미래에서 오셨습니까? 22가 아직 안 왔는데 벌써 22가 나왔나요? 그게 이제 더 변현된 코로나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그냥 걸리면 심각한 무슨 터미네이터도 아니고 22가 미리 나와서 걸리면 제가 다시 한번 기사 업무를 가져와서 보여드릴 거니까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어쨌거나 10월까지는 못할 것이고 왜냐하면 이거는 파월 연중위원장의 어떤 성향을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안정적이고 그런 걸 보기 때문에 10월까지는 상관을 볼 것이고 11월 달 가서야 FNC 미팅에서 선언하는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갖고 온 확률을 보여주는데요. 11월 달 할 수 있는 게 45% 12월 달이 35% 내년에 20%로 어쨌거나 11월 달에 강력하게 지금 몰리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반 정도 되네요. 다만 변수는 뭐냐면 9월 초에 발표되는 8월 달 고용지표 너무 좋아버리면 너무 좋아버리면 좀 뜯길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좋아져도 델타 변위를 고려한다고 그러면 이번 달은 조용히 지날 거다. 잭슨 홈 미팅 별 말 없으니까 자도 된다 뭐 이런 말이죠. 한국 분들 주무셔라. 그런데 최근에 관심이 커져 있지만 저도 그냥 별로 별로 볼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제가 얘기했지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혹시라도 무슨 말 할까 봐. 이미 2014년에 저희가 한번 한번 해봤잖아요.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연준이 소통 잘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언제부터 하겠다. 다 얘기해 주잖아요. 예전처럼 2015년때부터 금리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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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한다 할까 막 할까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적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저하고 똑같이 골드막사스 같이 의견이 동일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나온 실적이 하나 있는데 베스트바이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이게 한국 지금 하이마트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저는 못 나올 줄 알았더니 신기하네요. EPS가 1.85였는데 2.98 나왔죠.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매출까지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실제 시간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거 딱 보시면 좋습니다. 기사가 나오죠.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델타 변이에도 지금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쇼핑객들의 지금 마음은 상당히 밝다. 돈 쓸 준비가 돼 있다. 돈 쓸 준비가 돼 있고 돈을 많이 쓰고 있다. 주식도 많이 올랐고 집값도 올랐고 지금 상당히 소매 기업에 대한 주가 상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가겠냐 하시겠지만 잘 갑니다. 코스트코 뭐 이런 데도 잘 가고 또 하이마트 가갖고 이번에 TV를 바꿀까 에어컨을 바꿔야겠네 이렇게 바꿉니다. 실제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이 좋았다는 거 사실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존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대표기업이어서 그냥 지금 밖에 나간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니까 지금은 마스크 쓰고 나가서 진짜 내가 보고 사는 층이 많은 거지 지금 묶여 있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존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오프라인 쪽에 있는 소매점들이 올라오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더 봤습니다. 봤고요. 다시 한 번 출발 지수를 보고 자 돌아오겠습니다. 보시면 그대로입니다. S&P500이 0.17% 다우가 0.25% 나스닥이 0.31%로 그대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강세를 제보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시면서 일단은 오늘의 핫한 종목은 알리바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리바바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 베스트 바이가 4% 올라가고 코스코가 센 것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쇼핑하고 돌아다닐 사람들은 마음은 아직 열려 있다. 이제 그런 거죠. 간절한 거죠. 뭘 살려고 그러면 예전에 시켜야지 했는데 좀 나가보자. 바람도 세고 바람도 세고 그런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쇼핑할 때 슈카임도 아시겠지만 마트 자주 가십니까? 그렇게 자주는 가지는 않습니다. 마트에 필요할 때 가실 때도 있고 혹시 그냥 바람 쐬러 가신 적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많지요. 마트는 사실은 바람 쐬러 가는 곳입니다. 바람 쐬러 가면 5만 원 정도 결제합니다. 그럼 아닌데요. 바람 쐬러 갔다가 보통 5만 원 정도 구매하시거든요. 어떤 목적이 있을 때 가면 10만 원 이상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바람 쐬러 갔다가 바람만 쐬러 오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바람만 쐬러 온 적 있습니까? 바람 쐬러 갔다가 보통 수입 맥주나 무조건 나가면 사게 돼 있거든요. 와인 이런 거 나도 모르게 한 두 개 들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시민들이 많다는 거 다시 한 번 보시면 될 거고요. 알리바바가 6%가 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서 오늘 좀 제법 강한 반등을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진동닷컵도 볼 건데요. 진동닷컵 역시 오! 11% 넘게 올라가 엄청 올라가는 그런 오늘 중국 시장에서 워낙 많이 올라서 엄청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베스트바이면 가격을 보고요.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베스트바이어 역시 잘 나왔죠 실적이. 그러다 보니까 6.72% 올라가는 그런 모습 6.72% 엄청 강한 요즘에 뭐 헷담은 많이 강해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 남았네요. 사상 최고치는 조금 남았는데 어쨌거나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되면 기사 잠깐 봐도 계속 보십시오. 여기서 해도 됩니까? 이 자리로 말씀하시려고요? 은담이고요. 저는 퇴근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부장님? 아닙니다. 기사만 볼 건데요.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메드트론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건 의료 장비 업체입니다. 구센터가 잘 나왔어요. 1.41달러가 나와주면서 매출가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셔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메디컬 디바이스 쪽으로 보게 되면 메디컬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 병원 이런 회사들이 보통 코로나19 때 굉장히 안 좋았어요. 환자가 못 가잖아요 병원에. 그렇겠네요.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다시 돌아오면서 이런 특히 의료 장비 업체의 사실 주가가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혹시 의료 장비 업체를 여러분들 아시기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IHI라는 ETF가 있어요. IHI? 의료 장비 ETF가 있는데 그거를 가져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가져가면 편하실 것 같고요. 좀 이따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그널은 어떤 민영 건강보험이 있는데요. 오늘 1.1%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갑자기 갑자기 20억 달러에 달하는 자수증 매입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갖고 있는 기업이 저런 거 발표하면 참 좋죠. 좋죠. 마음도 푸분하고. 요즘에 조금 재미가 없었는데 바로 이렇게 발표하면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마존은 뭐 하는 거냐. 아마존은 왜 안 합니까? 10년 동안 안 합니다. CEO 바뀌신 다음에 놀러 다니시더라도 바쁘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자사주 좀 해주시고 디디글로벌 기사가 나왔는데요. 저는 디디글로벌의 기사가 최근에 나오는 거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디디글로벌의 기사가 나온 게 뭐냐면 영국 쪽에 이 서비스를 원래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서스펜드. 중재하는 거거든요. 지금 가겠습니까?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확대한다는 소식이 아니고 이거 중재하는 소식이 나왔는데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건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중국 당국과 싸우지 않는 모습.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싸움이 안 되겠지만 오히려 잘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래도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뭔가 규제의 눈치 보일 건가 물론 당할 때 당하더라도 떳떳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감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경험을 보니까 연중과 척지지 말라는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돈 파이트 패드 유명합니다. 채권 행위들한테는 금과 옥주와 같은 말이었죠.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그런 풀이 아닌가 저희가 회의할 때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갑자기 저 뒤에 있던 본부장님이 네가 연준하고 싸울 거냐?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모두가 깨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딱 지금 보시는 기사처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넷플리스 기사가 나왔는데요. 넷플리스 기사가 어떤 기사냐면 7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8.4% 상당히 딱 나오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조금 덜 간 기업이었다고 그러니까 덜 간 기업도 덜 간 기업이라는 게 공시하겠습니까? 우리가 덜 간 기업이니까 올라와서 이거 그냥 저희끼리 갖고 있는 그냥 촉이죠. 촉. 넷피셜이기 때문에 적감 회수가 들어왔다.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넷플리스 갑자기 본부장님이 왜 계속 갑니까? 기사가 없어요. 그럴 때가 사실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특별히 호재 없는데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진동닷컴, 알리바바, 바이도, 핀튀요튀오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건 역시 중급장이 좋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냥 데드캡 바운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 얘기하지만 그중에서 알리바바는 좋은 종목이니까 관심을 가지려고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려면 그중에서는 알리바바다.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맵만 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맵을 보고 있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색깔은 약간의 우중충한 모습? 특히 보시면 헬스키어쪽에 우중충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거 좀 제가 정지시켜놓고 이쪽이죠. 이쪽인데 이쪽이죠. 이쪽에 우중충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나쁜 악재가 나온 게 아니고 화이자, 모더나가 인간적으로 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엔비디아도 빠지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도 빠지죠. 너무 빠진 거에 대한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에 여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소매점 그런 기업들인데 월마트 같은 기업들 많이 달렸거든요. 최근에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유틸리티 같은 것들 부동산 별로 의미 없는 업종들이 빠지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히 눈이 안 보이니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메르트로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일부 시점이 잘 나온 기업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 이쪽에 있는 게 여행 관련주였지 않습니까? 여행 관련주 푸르주 항공주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다시 한 번 약간의 코로나에 대한 그런 완화의 부분들을 기대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과총의 상위 종목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약보합 정도 있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다 강보합 정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오늘 테슬라는 어떤가요?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있습니다. 테슬라는 0.13%로 소폭 반등하는 정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역시 AI 데이 외에는 이렇다 할 호재가 있는 건 아닙니다. 투자금이 올라갔다든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투자금이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고 서로 분분하거든요. 의견이 분분한 기업인데 딱히 어떤 큰 호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역시 올라가는 그런 이유가 저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쉬웠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가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렇게 봐야겠죠? 저가 또 살 것 같아요. 저가 또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못 가 있고 지금 이제 올해 내내 매수에서 쭉 올라간 거잖아요. 한번 사볼만 하겠죠. 이제 사볼만한 가격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어제 약간의 어제 안 나오셨잖아요. 어제 교수님 계실 때 같이 얘기했는데 어제 반전이 있었거든요. 어제 제가 이제 예탁원이 보여주고 있는 전체 보유 하나 50개 종목 중에서 테스라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매수하지 않는 그런 모습. 이제는 관심이 이제는 관심을 점점 원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요. 신기하네요. 우리 주민이들의 마음들은 조금 떠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약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머스크 형이 좀 입만 조용히 있으셨어도 좀 사랑이 넘쳤을 것 같은데 자꾸 뭐만 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AI 대회 이후에 오늘 이후부터는 조금 매수하는 게 들어오지 않을까 너무나 좋은 얘기 많이 하는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로봇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 또 한 가지는 그 자체의 AI 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기대감을 본다고 그러면 글쎄요. 지금부터는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끝입니까? 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이 자리에 앉아서 발표하시려고 그러셔서 절대 그러겠습니다. 여기까지 미국 주식의 비싼 장호석 본부장님과 오늘의 미국 시왕 같이 살펴봤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산프로TV가 준비한 글로벌아이브는 여기까지였고요. 1부에서는 미래식 증권 장희석 선임 매니저님과 오늘 중국 시장 강했죠. 한국 시장도 강했는데 중국 시장도 데이킷 바운스인지 모르겠지만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모습을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그래서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좋아졌으면 하는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2부에서는 우리 대진증권 문남종 수성연구원님과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3분기 8월 9월에 어떤 이벤트가 있고 우리 연구위원님은 3분기 8월 9월에 조금 가격이 좀 흔들릴 수 있다면은 매수기회를 삼아서 4분기 이후에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어떤 의견을 주셨는데 굉장히 자세히 살펴봤으니까 못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다시 한번 들으시면은 미국 중시의 하반기 조금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저도 이제 세다가 지쳤는데 50번째였죠 50번째 50번째 최고점을 찍었다는 얘기 나스닥은 28번째라고 들었는데 역시 최고점을 찍었다는 얘기 나스닥 뭐 요즘 많이 쓰는 표현으로 그는 신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하게 올랐는데 뭐 오늘도 좀 강하게 오르고 있다고 하니까 마음 편하게 주무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또 내일도 더 좋은 뉴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저희 글로벌 라이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선머 여름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 툴을 검색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